송파구가 오는 15일까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아리를 공개 모집합니다. 공모 지원 자격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로, 10인 이상 성인 회원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동아리는 구청 교육협력과 평생교육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올해 지원 동아리는 모두 45개로 주요 활동과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등을 심사해 연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